1학년 전 지난 번에 중도하려고 하다가 말았죠. 중도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글이요 중도를 알면 사실 종경력을 다 아신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도라고 하면 흔히 백예남 장경가에서 나온 그 책 백예본문을 보게 되면 쌍차, 쌍조, 진공, 묘유, 공정, 영재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해요. 선정, 지혜. 그런데 사실 이 책 내용을 전체 보면 그런 내용을 다양한 언어로 풀어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쫙 봐 나가면서 소화가 되면 앞의 내용도 저절로 소화가 되는 것이고 뒤의 내용을 또 문제없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따로 하는 것보다도 이 부분을 잘 봐 나가시면 바로 앞부분들과 전부 연계가 됩니다. 앞 대목의 일제세계가 물고품으로 그랬잖아요. 보면 모든 것은 알고 본 환이다. 환이기 때문에 금방 생겨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바다 위에 물고품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물고품 같은 것은 어떤 인원으로 주어진 세상 만물의 모습이고 그 세상 만물의 모습은 연기법으로 생겨난 것이고 그 연기법의 실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금방 물고품처럼 생겨나지만 바로 사라지는 것들 그래서 물고품은 환이고 연기법으로 보면 되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공성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보면 일체가 공이다 그러면 진공 묘위에서 진공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일체가 공이다 그러면 일체계공 공성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세상 만물의 모습 자체는 모두가 헛것이다. 그래서 불자들이 머물 곳은 이 세계가 무상한 줄 알고 항상 공성 그 자리에 모든 게 도둑이 변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에 우리가 딱 발붙이고 살아야 한다. 그 자리에 공성, 부동심에 그런 자리에 있겠죠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체험을 해서 무명이 답화돼 가지고 딱 아는 그 자리에 그 자리가 바로 이제 공정 영재에서 말하는 거 암이다. 35페이지에 마음도 이름이라 지각 근본을 하는데 마음도 이름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명칭을 갖다 이렇게 붙이지만 우리가 하도 정제를 내서 하도 답화가 돼 가지고 또 깨달음을 얻는 자리는 깨달음을 얻는 자리는 깨달음을 얻는 자리는 텅 빈 마음, 십이 분배를 텅 빈 마음 자리지만 거기에는 끊임없이 부처님의 광명, 지혜의 광명이 나오는 것이다. 그걸로 모든 걸 아는 것 그래서 십이 분배를 사라진 자리에서 흔히 아는 그 암 자체가 남아 있는데 그곳 위에 다른 것은 없다. 다른 건 전부 이름을 갖다 붙이지만 그건 임시방편일 뿐 지각, 그렇게 하는 그 지각 근본이다. 여기서 R짓자를 썼는데 우리가 지혜지자하고 R짓자하고 처음에 우리가 공부 시작할 때는 지혜지자가 훨씬 높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사 스님들은 지자 하나 이게 전체 다 그러면서 이 지자 한 자를 지혜지자보다 높이 갖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부처님의 근본 마음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에 보면 그래서 탁 아는 그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무상과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우리 절집에서 무생 할 때 그 무생이라고 하는 말에는 뒤에 무생멸을 붙이든지 무생사를 붙이든지 멸자로 사자로 붙이면 좋아요. 그래서 무생멸, 생멸이 없는 마음 또 다른 말로 무생사, 생사가 없는 마음 생멸이 없는 자리 생사가 없다, 생멸이 없다 이 소리는 불생, 불멸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자리는 무상이에요. 무상 일제가 탕빈, 십이 분별 사라진 그 공성 그 공성에는 어떤 모습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무생과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사실 이런 것이 중도를 이리저리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중도라 하는 것은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중도라는 용어가 나오겠죠.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아금, 열반, 시계공이다. 나와 열반 두 가지가 공이다. 라고 했어요. 아금, 열반, 시계공이다. 이 공이 무엇으로써 무엇을 가지고 공이 되느냐 무엇을 가지고 공이 되느냐 그러니까 단이 명자 고공이야. 단지 명자이기 때문에 공한 것이다. 그 명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저는 요즘 정리할 때 그냥 개념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개념이기 때문에 공이다.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붙여서 어떤 개념 정의를 해서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것이지 그 실체는 알고 보면 공이다. 이소리에 보면 여차입법 여차입법 아와 열반 이 두 가지법이 무결정성 결정된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딱 주어지면 그런 모습으로서 쭉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딱 집어서 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된 성품이 없다. 이 소리는 결정된 성품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에서 평등한 거에 보면 그 공성을 말하는 거에 보면 평등한 법이니 무유여병이다. 여기에 다른 병은 없다. 다른 병은 없다. 이 다른 병이 집착하는 병을 이야기해요. 근데 유유공병 근데 다른 병은 없는데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근본에 다른 병은 없는데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 유유공병이에요. 유유공병 오로지 공에 집착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쭉 해나가면서 시비분별이 이렇게 사라지는 어떤 경계에 다가가는 거예요. 일제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 근데 그 자리가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편하고 좋은데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이제 공병이에요. 공병 우리가 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반 불자들이나 신도들이나 수행자들 입장에서는 이 공에 집착하는 병도 대단한 경제예요. 사실은 저도 자기 마음속의 분별이 다 사라져가지고 공성에 접근을 해가지고 집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성인의 병이라 성문 영각의 병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공병에다 그래가지고 너무 우울하게 볼 건 아니에요. 근데 공병이 없고 공에 집착하는 건 이것 또한 아상에 있어서 집착하는 거에 보면은 그래서 실체를 보면 그것 또한 공이에요. 공에 집착하는 병 또한 공하다고 하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공을 지금 이야기해 보면은 무성연성고 무성연성고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건 무성, 결정된 성품이 없이 인연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인연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공, 공이라고 하는 것은 쌍첩전, 사고전, 양전, 공야라 그 앞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어요. 보면은 근데 저 사고전 가운데에서 양전 그 두 종류의 그 공을 쌍첩이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증명했다는 거에요. 보면은 근데 원래 이제 공공할 때에는 그 신신병 보게 되면은 전변전공이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전변전공 전변전공 앞에서 공을 이야기하면은 뭘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다가 보게 되면은 설명하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럼 또 그걸 다시 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또 공하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또 공이다. 그래 보면은 전변전공 이런 공, 저런 공 그래서 20공도 이야기해요. 공을 쭉 벌리게 되면 20가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전부 만견에서 생기는 것이지 실체가 아니다. 이제 그런 걸 강조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 가운데 두 가지 공을 그것도 분명한 것이다. 그래 보면은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은 병리, 단견 이 두 가지 공은 모두 단견을 여인 것이다. 단견을 일단 잘라내는 거에요. 이 단견을 여인 것이다. 이 두 가지 공은 단견을 여인 것이다. 이것은 있다고 집착하면 위종 그런데 이것을 있다고 집착하면 있다고 집착하면 상견에 상견 상견에 집착하는 것이며 정무적으로 없다고 집착한다고 하면 없다고 집착하면 단견에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드러날 저자, 저자, 저자인데 그런데 간혹가다 그 어록이나 육조 단견 같은 경우에서도 집착할 착자를 쓸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착달이에요. 착상이고 상견에 집착하고 단견에 집착하는 거에요. 보면은 지금 연생과 모든 법이 인연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공이다. 그런데 공이다. 보면은 그런데 빛이 정무야. 그런데 우리가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인연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공하다고 하는 것은 그 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번역하기를 지금 인연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 연생을 했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하다고 하는 것은 공하여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공이 절대 무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 무하고. 그래서 공이어서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중생의 시비, 분별이 다 사라진 자리이지 다 사라진 그 자리에 부처님의 마음 자리가 앉아있다. 무상, 무생의 그 마음 자리가 앉아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이 주어지게 되면은 무생, 무상의 그 마음 자리에서 그 인연이 주어진 않는 그 부처님의 지혜가 나오는 그런 공이다. 그런 이야기 해보면은 그래서 무성고 공의에 결정된 성품이 없기 때문에 공인데 결정된 성품이 없기 때문에 공인데 또한 이 자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반드시 없는 것은 아니다. 결정된 성품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정은 확정지어 없다고 말하는 뜻이 아니다. 역비정부에 보면은 이 정자가 선정 정자로 쓸 때도 있고 결정하다, 확정지다 그런 뜻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확정지다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도 선정의 정의다 이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글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아, 여기서는 이렇다 쓸 수 없구나. 확정지다, 결정지다. 결정을 줄인 말이구나. 결정지는 없는 것이 아니다. 정무자 확정지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량무물이야. 확정지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량무물이야. 한결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절대 뭐예요. 절대 없는 것. 그래서 이어 구모토각이다. 거북이 털이나 토끼 뿔과 같은 것이다. 거북이가 털이 있어요, 없어요? 거북이가요. 거북이가 털이 없어요. 거북이가 털이 없어요. 그래서 거북이 털 그러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토끼한테 뿔이 있어요, 없어요? 토끼도 뿔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거북이 털이나 토끼 뿔은 절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정무자 절대적으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결같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없다 이 이야기는 거북이 털이나 토끼 뿔 같은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지금은 단지 인연을 쫓아서 단지 인연을 쫓아서 생겨나가지고 무성약 결정된 성품이 없을 뿐이에요. 없을 뿐이에요. 보면은 확정적이 없다는 것은 확정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인연을 생겨났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이면에서 그 이면에서 그걸 이루게 해주는 어떤 힘은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공성을 이야기해요. 공성을 보면은 무성연생고 결정된 성품이 없어서 인연으로 생겨나는 것 생겨났기 때문에 유자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쌍첩 전 사고 중 이유 또한 앞에 사고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유를 거듭 증명한 것으로써 이 쌍첩 도첩 그 다음에 개첩 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어떤 문서에요. 보면은 승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이렇게 그 도첩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증명하다 그런 의미로 봐요. 쌍첩은 쌍으로 거듭 증명을 해 주는 거에요. 보면은 삭구적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보면은 그런데 이유도 역비상견이야 또한 상견이 아니다. 그랬어요. 상견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견지 요요 상견 상견에서 유요 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 뭔가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성수야 상견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정 정성 확정된 성품 결정된 성품이 있다는 뜻이니 결정된 성품이 있다는 뜻이니 지금 인연으로 인연으로 생겨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유이제 묘유이제 진짜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과 율을 삭구를 이야기 해 가지고 공을 두 가지 이야기 하고 율을 두 가지 이야기 했는데 공을 두 가지 이야기 했던 건 인연으로 생겨난 그 묘유짜리를 이야기 하는 것 묘유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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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묘유환유를 이야기 하는데 그건 부처님의 공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공독으로 그래서 공독으로 드러나는 것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참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참 오밀하다 그래서 묘유라고 하는 표를 쓰고 그 실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유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환유나 묘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결정된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있어야 되거든. 절대 유가 돼야 되거든 보면은 하지만 그건 무상의 위치로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인연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금, 종, 년, 유야 결정된 성품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정, 성, 유가 아니다. 이거 보면은 황, 하물며 결정된 성품이 없는 것에 결정된 성품이 없는 것에 연유한 존재가 이 무성으로 인해서 결정된 성품이 없는 것으로 말미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보면은 결정된 성품이 없는 것으로 말미하면서 존재하니까 이것도 결정된 성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 종, 유야 어찌 결정된 성품이 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년, 무성 종년, 무성 종년, 무성 종년, 무성 인연으로 쫓아서 생겨났지만 결정된 성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 하나인 하나인 마치 도깨비 같은 사람 화깨비 같은 사람이다. 이거에 보면은 화는 화깨비고 화는 변화하는 것이니까 도깨비 도깨비도 없는 거에 보면은 한 화인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인 환술로 드러난 사람과 같은 것이다. 사실 사람이 아닌데 그냥 하나인으로 썼죠. 인연으로 생겨났으나 결정된 성품이 없는 것은 하나인과 같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인연법이에요. 보면은 인연으로 생겨났으나 그게 인연법이죠. 그런데 인연법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에 결정된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영원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는 맞아요. 화나이냐. 마술로 잠깐 믿는 것처럼 보이겠지.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러니까 비무 화나이냐. 뭐야. 마술로 요술로 사람이 이렇게 생겨났을 때 화나인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보면은 하지만 환화 허깨비와 같은 또 도깨비와 같은 그런 표현이 들어갔을 때는 비의 주인공.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화나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화나로 나타난 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운, 환유, 영윤, 묘이다. 이걸 또한 환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이 비유 고명 묘이야. 비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있다라고 하니까 그로마라 그로마라 참 어미야하다. 그래서 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또 환유 즉시 분류야. 이게 환유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잊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환유라고 하는 것도 묘이 아니고 같은 말인데 달리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대풍경에서 말하기를 제법 무소유 제법 무소유 제법 무소유 여시유고 비유 비분류 명의 중도라고 그랬네요. 제법 무소유 모든 법이 존재할 것이 없으면서도 인호로 생겨난 그 모든 법 제법이 무소유야. 있는 법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이 있는 것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인호로 생겨난 법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여 있지 않는 것도 아니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 그것을 일러서 중도라고 한다. 중도라고 한다. 모든 법이 존재할 것이 없으면서도 여같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여 없는 것도 아니여서 이를 중도라 하니 이를 중도라 하니 시환유이라 이것이 환유의 뜻이다. 그래서 환유의 뜻이다. 또 진공이 불공공 진공이 불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이 불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이에요. 진공. 그런데 진짜 공성이 있는 그 자리에는 온갖 공덕이 흘러나올 때에는 불공이라고 해요. 불공. 기술론에서 보게 되면 공덕이 흘러나오면 그걸 불공이라고 해요. 텅 비어있어서 공성인데 불공하고 그 자리에서 온갖 공덕이 일어난 것이 불공이라고 해요. 진공은 그 이치를 봤을 때는 그걸 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공이 불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과 공이 장애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진공이 불공공자인데 이것은 불공과 공이 서로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불공공이 장애가 없다. 이게 진공 묘위에요. 불공은 묘위에 해당이 되고 공은 진공에 해당이 되어 보면 진공이 있어야 묘위가 생겨나고 묘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진공이 받쳐주기 때문에. 진공과 묘위는 한 몸이라.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장애가 없어.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공덕으로 드러난 그 묘위는 진공으로 전부 거두어들 수가 있고 진공 이 자리에서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온갖 법을 벌려가지고 모든 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묘유, 환류가 되는 거예요. 식으로 비공, 비불공, 공도 아니오, 불공도 아닌 것 이것을 중도라고 하니 이것이 진공의 뜻이다. 아까 그 묘위의 뜻, 또 환류의 뜻. 우리가 진공 묘위할 때 그 진공 묘유를 또 진공 환류라고 해도 괜찮겠죠. 환류란 묘는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경에서 말하기를 공, 불공, 불가설이다. 공이다, 불공이다. 딱 확정지에 말할 수 없는 것. 이런 자리를 진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을 푹 자빡이 했는데 지금 진공 묘위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12부불로 집착하는 그 망상이 전부 떨어진대요. 그런데 떨어진 그 자리에서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온갖 공덕을 드러내는데 그 공덕을 환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묘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류나 묘위나 진공, 그 관계는 서로 한몸이에요. 동적으로 보느냐, 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묘위, 한류, 공이라고 보는 것이지 사실은 그 한몸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한몸인 줄 알고 서로 건립이 없는 그 자리를 아는 것. 서로 건립이 없는 그 자리, 그걸 중도라고 한다. 요약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